네 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폴 입니다. 오늘은 태국어문법 13번째 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소부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네요. 아버지가 거기에 계십니다. 군포유티논, 군포유티논, 티논 저기에 유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카오, 빠이, 티은, 티은이죠.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빠이 갑니다. 그 다음, 이 근처에 약국이 있습니까? 태우니, 미, 란카야, 마이그럽. 태우니 근처에 마이, 미죠. 미이냐 할 때 마이, 미. 랜, 란카야는 약국이죠. 란카야. 마이season, 마이, 는 bunny이고, 미, 란, 무어가와 있습니다. 방향 부사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다. 카오, 낭, 가음카양 봄. KAU NANG 갔는데, KANGKANG 봄 나열판에다. 아버지는 왼쪽으로 가십니다. KUNPER BAI KANGSAI KANGSAI는 왼쪽으로 KUNPER BAI KANGSAI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산까지는 뭡니까? 짝, 니, 퉁, 부산, 끄라이, 끄라이, 마이, 끄라이, 마이, 짝, 여기서부터 니, 짝, 니, 여기서부터 퉁까지, 부산까지, 끄라이, 몰다, 마이는 우믄이죠. 자, 곧장 하세요. 뚜롱빠이, 그랍, 뚜롱빠이, 그랍, 나의 집어로 여기서 뭡니다. 반폼, 유, 끄라이, 짝, 니, 여기서부터 짝, 니, 끄라이, 몰다, 다음은 태국은 일년 내내, 덥다, 그죠? 프라테타이른, 딸롯비, 프라테타이른, 덥다, 그죠? 른, 딸롯비, 일년 내내, 딸롯비, 그 다음에 시간부사네요. 시간부사. 프룩리, 당신은 내일 어디 갈 겁니까? 프룩리, 군, 짝, 빠이, 티나이, 프룩리, 내일, 군, 짝, 빠이, 가는데, 티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제 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무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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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폽값, 아참니, 폽값, 만났습니다. 아참니, 했던 글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 그는 내일이란다. 매일, 매일이네요. 매일, 카우 탐험한 쭉관, 카우 탐험한 쭉관, 매일이란다. 오예, 당신은 뭘 할 겁니까? 뜬, 뜬, 빠이, 군, 짝, 빠이, 짝, 탐험하라이죠. 뜬, 빠이, 군, 군, 짝, 탐험하라. 다시한번. 오예, 뜬, 빠이, 군, 당신은 짝, 할거냐 하면 미래죠. 탐, 하는데, 탐하다죠. 뭘 하냐? 빠이, 아라이죠. 무엇. 탐하라이, 무엇을 하냐? 하다. 자, 그 다음, 남동생은 하루종일 책을 읽는다. 농차이 안 낭스 따랏완. 농차이는 남동생이 안 읽는다. 낭스, 책을 따랏완. 하루종일 따랏완.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매우 예쁩니다. 푸인콘 난, 쑤와이, 티디오. 푸인콘 난, 쑤와이, 티디오. 매우 예쁘다네요. 그 다음에, 물을 조금 주십시오. 탐, 아니다. 크, 탐. 닛, 나이. 닛, 조금, 닛, 조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지나치게 술을 마십니다. 가 우회했네요. 나의 아버지는, 그죠. 군, 푸, 군, 푸, 폼. 군, 푸, 폼. 아버지가 듬 마시는데, 라오. 술을 마시죠. 듬, 라오. 술을 마시는데, 막, 깐, 빠이. 끈, 빠이. 끈, 빠이. 지나치게. 끈, 빠이. 끈, 빠이. 지나치게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친구는 태국에 자주 여행을 갑니다. 그 다음에, 푸은폼. 친구가, 빠이, 태우. 여행하는데,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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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 태국으로. 보이보이. 자주 갑니다. 푸은폼. 빠이. 태국으로. 보이보이. 네, 이는 그다지 예쁘지 않다. 푸은폼. 마이크의 수의. 마이크의 수의. 그다지 안 뜻입니다. 부사.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